1.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수행기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하는가? 2.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다음 날 2. 지적도근측량을 교회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따른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3.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지 못한다. 3. 칩판측량으로 지적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한 점에서 많은 점을 관측하기에 적합한 측량방법은? 2. 방사법 4. 경위의 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에서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 기준으로 오른 것은 1호 이상씩이야. 5. 다음 중 일란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도면의 장수가 5장 미만인 때에는 일란도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6. 도선법에 의한 지적도근 측량을 시행할 때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하여 수평각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은? 3. 농촌지역 7. 경계점저표 등목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측량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배각법 8.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에서 수평거리 90인 지점을 경사분액 25인 경사각에 표시하고자 한다. 이 때의 경사거리는? 4. 87.31 9. 조준일을 사용하여 독정할 수 있는 경사분액수는 어느 것인가? 3-75 내지 플러스 75 10. 축첩변경 시행공고가 있은 후 원칙적인 경계점 표지에 설치자는? 4. 토지 소유자 11점 어떤 도선의 거리가 140 방위각이 240일 때 이 도선의 종선의 값은 1-70 12점 다음 중 지적측량의 방법이 아닌 것은? 4. 수준측량방법 13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수평분도원이 중심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14점 신규측량에서 보조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회법을 쓸 때 교회법을 쓸 때 교회각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3-90 15점 지적측량에서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으로 기초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 필지측량 16점 다음 중 경계보건측량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 경계점을 지표상에 보관하기 위한 측량이다 17. 축척일 1200도상에서 그림과 같은 토지의 면적은? 2-2342 18. 지적도의 축척일 600인 지역의 필지의 면적이 50.52일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3-50.62 19점 측선 AB의 방위가 N52일 때 측선비씨의 방위는? 2-S72 20점 다음 중 최소제곱법으로 조정 가능한 오차는? 4-우연오차의 과목 응용측량이 11점 수준측량이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IP 후시만을 취하는 점으로 오차가 발생하여도 측량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점 22. 완화 곡선에 대한 설명회로 오른 것은? 3-23. 원곡선에서 곡선 길이가 79.05이고 곡선 반지름이 150일 때 교각은 1-30-12 24. 지형 측량에서 지성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동일 방향의 경사면에서 경사의 크기가 다른 두 면의 교선을 최대경사선 또는 유화선이라 한다 25. 항공사진의 축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오른 것은 1초점 거리에 비례하고 촬영고도에 반비례한다 26. GNSS 측량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관측 시의 온도 측정 정확도 27. 곡선 부 통과 시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메일 안쪽을 움직여 곡선 부 괴간을 넓히는데 이때 넓힌 폭의 크기를 무엇이라 하는가? 2-확도 28. 지름이 5-깊이가 150인 수집터널을 설치하려 할 때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측량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4-추선에 의하는 법 29. 그림과 같이 지성선 방향이나 주요한 방향의 여러 개의 관측선에 대하여 A로부터의 거리와 높이를 관측하여 등고선을 삽입하는 방법은? 3-종단점법 30점 수준 측량기의 기포관 감도와 기포관의 곡률 반지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기포관의 이동이 민감하려면 곡률 반지름은 되도록 커야 한다 31점 항공사진 측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좁은 지역의 측량일수록 경제적이다 32점 대지 표정이 끝났을 때 사진과 실제 지형과의 관계는? 2-상사 33점 GPS에서 채택하고 있는 타원스는? 2-WGS84 34점 경사진 터널의 고조차를 구하기 위한 관측값이 다음과 같을 때의 A, B 두 점 간의 고조차는? 1-20.51 35점 지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음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태양광선이 서북쪽에서 경사 45 각도로 비춘다고 가정했을 때 생기는 명함으로 표현한다 36점 촬영고도 1500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의 연직점으로부터 10떨어진 위치에 찍힌 굴뚝의 변이가 2 어떠면 굴뚝의 실제 높이는? 3-30 37점 다음 중 상호표정인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1-38점 수준 측량에서 작업자의 유예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10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9점 반지름 215인 원곡선을 평각법으로 설치해야 할 때 중심말뚝 간격 20에 대한 평각은? 2-3954 40점 GNSS의 활용 분야와 거리가 먼 것은? 3-위성 형상의 분광특성 조사 41점 공간 데이터 처리 시 위성 구조로 가능한 공간관계 분석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차별성 42점 다음 중 사용자 권한 등록관리청이 사용자 권한 등록 파일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사용자의 소속 43.3차원 토지정보책의 구축을 위한 측량기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GNSS 측량기술 마이너스 기존의 평판이나 트랜식 측량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지적대 조사 사업에 불리하다 44점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부동산 행정 시스템 45점 토지정보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을 비교한 내용 중 틀린 것은? 4-LIS는 자료분석이 GIS는 자료관리 및처리가 장점이다 46점 지형이나 기온, 강수량 등과 같이 지표상에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3-표면 모델링 47점 수치지적도에서 인접필지와의 경계선이 작업 오류로 인하여 하나 이상일 경우 원하지 않는 필지가 생기는 오류를 무엇이라 하는가? 4-48점 지적전산자료를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의 수수료 기준은 1일 필지당 20원 49점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의 지리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계급형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형은 사용하는 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50점 레스터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네트워크와 연계 구현이 용이하여 좌표 변환이 편리하다 51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52점 벡터데이터의 기본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2-높이 53점 다음 중 벡터데이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중척기능을 수행하기에 용이하다 54점 다음 중 1필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시스템의 구성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일 처리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 관리를 설계한다 55점 다음의 지적정보를 도형정도와 속성정보로 구분할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3-지적도 56점 위성영상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위성영상은 GIS 공간데이터에 대한 자료원이 풍부한 나라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57점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관리 데이터가 아닌 것은? 3-지적기준점 58점 속성 데이터에서 동영상은 다음 어느 유형의 자료로 처리되어 관리될 수 있는가? 4-이진영 59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가 실제로 저장되는 방법을 기술한 물리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2-내부 스키마 60점 토지정보체계의 자료관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2-데이터베이스 구축 61점 다음 중 구한마리에 운영된 지적 업무 부서의 설치 순서가 오른 것은? 3-양지아문 지게아문 탁지부 양지국 탁지부 양지과 62점 지적제도의 발전 단계별 특징으로서 중요한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세 지적 마이너스 경계 63점 우리나라의 토지 등록 제도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한 것은? 4선 등록, 후 등기의 원칙 64점 물건 설정 측면에서 지적의 사무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국가 65점 지게발행 및 양전사업의 전담기구인 지게아문을 설치한 연도로 오른 것은? 2-1901년 66점 토지조사사업 당시 인적편성주의에 해당되는 공부로 알맞은 것은? 2-지세명 기장 67점 다음 중 토지의 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1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었다. 68점 고려시대의 토지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과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토지 측량 업무는 2조에서 관장화했으며 이를 관리하는 사람을 양인 전민계정사라 하였다. 69점 다음 집원의 지능 방향에 따른 분류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홀수로 반대쪽은 짝수로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은 1-기호식 70점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일필지 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소유자 조사 71점 다음 중 집원의 기능과 가정관련이 적은 것은? 4-토지의 경제와 72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73점 지적제도의 유형을 등록 차원에 따라 분류한 경우 3,000원 지적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시간 74점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사정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토지대장을 기초로 등기부가 작성되어 최초로 전국의 등기령을 시행하기든 시기는? 2-1918년 75점 우리나라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재결기관으로 오른 것은? 3-임야조사위원회 76점 토지 등록사항 중 지목이 내포하고 있는 역할로 가장 오른 것은? 2-용도 실상 구분 77점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정차상 순서로 오른 것은? 3-지번순으로 한다. 78점 조선시대 양안에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의 등재 시기로 맞는 것은? 2-양안을 새로 작성할 때 등재한다. 79점 백문매매에 대한 설명이 오른 것은 1-백문매매란 입안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서로 임진해란 이후 더욱 더 성행하였다. 80점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4-전문지적측량사의 양성호 과목 지적관계 81점 지적소관청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은? 3-지적기준점 82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3-지적소관청 83점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는? 3-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84점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을 할 때에 축적변경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3-토지대장사본 85점 주차장 지목을 지적도에 표기하는 부호로 오른 것은? 2-차 86점 다음 중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위성기준점 87점 다음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설명 중 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등기부등곤 88점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기간 기준이 다른 하나는? 4-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89점 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익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89점 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익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3-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90점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음 중 합병 후 필지의 면적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4-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91점 집원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일시도지사가 집원 부여 지역별로 북동에서 남서로 집원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92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4-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에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93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지기반사업 94점 다음 중 지적 관련 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4-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95점 지목의 설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4-유지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96점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있고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97점 다음 중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일남도 98점 일반공증이 종교의식을 위하여 법률을 하기 위한 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2-종교용지 99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몇 종인가? 4-28종 100점 지적 측량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고험의 보증금액 기준으로 오른 것은 1일억 원 이상 10-26second 11-26 fordi Red Dead Podiums 12-26 13-36 14-36 15-46